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남도리미술관 김종원 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왜 이런 경쟁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중국 지자체장들께서 이렇게 미술에 관심이 많은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 미술품에 접근하는 방식을 본다면 사뭇 정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즉 미술품, 즉 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공감해서 그걸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공효성을 지닐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어떤 묘한 정치적인 내 입지와 관계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과 질적인 부분은 놀랄만하죠. 그걸 탐내지 않는다면 참 좀 어떨까 싶어요. 놀랄만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컬렉션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께서 수집을 시작해서 이건희 회장까지거든요. 그러면 양대에 걸쳐서 두 분 회장님이 어떤 일관된 신미안을 가지고 컬렉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수집된 미술품은 없지 싶어요. 이거 보면 고대 미술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고대 미술부터 시작해서 근대 미술, 그리고 현대 미술, 그리고 해외 미술품까지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미안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했을 것인가. 그것이 때로는 삼성이 글로벌한 기업으로 크는데 작용하지 않았을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화면으로도 작품들이 좀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저희가 좀 알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진 작품 중에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라는, 아마 미술교가서도 나오고, 구사교가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인왕산이 비온 뒤의 개인 모습을 그렸다 정도인데, 그럼 왜 비온 뒤의 개인 모습일까? 이 부분은 새 속의 때를 벗은 군자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를 자연히 연출한 상황과 일치시키는 부분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미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니까 이건희 컬렉션을 모든 지역에서 탐낼만 한 건데, 경남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겠어요? 경남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지자체가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연고성이라든지, 또는 경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마인드 등을 내세워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옛날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바라본다. 그러면 삼성가가 선대들이 사셨던 곳이 결국에는 경남이니까, 이것이 이 미술품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게 문화경제적인 효과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권력도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혀 지방으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이 컬렉션을 온전히, 온전히 지방으로 보내서 어떤 문화적인 분산도 도모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남 유치를 위해서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어떤 물리적인 접근이 아닌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기성품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문화계 인사 플러스 시민, 도민들이 그러한 열망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좀 와닿았던 건 이 작품, 이 방대한 작품들을 시대별로, 작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가 먼저 접근이 돼야 되는데 우선 우리 지역에 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을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